뉴발란스 사사이 축구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뉴발란스 사사이 축구화 SP, 프로 HCG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일본 모델도 좋아하는데 사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뉴발란스 풋사이에 대해서 문의를 하세요 근데 뉴발란스 풋사는 사실은 제가 사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나이키 TNF 프리미어 구조랑 거의 비슷해요 신발 자체가 그 의만의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는 그 축구화를 신어서 샀을 때 아니면 신었을 때 어떤 이점, 이런 메리트 같은 것들을 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뉴발란스 풋사라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축구화를 사더라도 일반적으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C3나 스레타 A100, 1, 5 이런 모델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나은 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데스탈키 라든지 무니치 이런 것들인데요 무니치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데스탈키 마찬가지로 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신발에 기존에 제가 신어서 좋았던 신발의 모양, 구조적 모양 그리고 442, 뉴발란스 ETF 아니면 데스탈키 아니면 무니치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좋아지면 보이는 점 아니면 이런 점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도 않고 또 제가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신고 싶다 뉴발란스 아스레타라든지 C3라든지 이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제품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제품들 마치 소개되는 거죠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제품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신발의 모양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뉴발란스 TF화 모양이라는 게 다른 모델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모델의 형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데스포르치 같은 구조들이죠 신발에 그런 거였는데 못 보던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호기심상에서도 사소한 신어보기도 하겠지만 뉴발란스 TF화는 사실 너무 진부해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특별하게 기대할 게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비싼 10만원 이상 주고 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